이민우의 명품 낭독 안녕하세요. 이민우입니다. 어제에 이어 앙드레 모로와의 예기치 못한 일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10시가 되자 그녀는 에어프랑스의 기사와 다시 만났다. 그는 류씨를 침대차 좌석으로 안내하고 그녀의 남편에 관해 다정하게 이야기하였다. 베르냑은 참 훌륭한 항공사였지요. 동료들의 사랑을 받았고 독창적이고 관대하고. 이때 외무성의 관리가 도착했다. 그녀와 같은 검은 상복차림의 사나이를 동반하고 있었다. 물론 그는 모로였다. 류씨를 앞을 지나가면서 그는 동행한 관리의 설명을 듣고 그녀에게 인사하였다. 그의 머리는 회색빛이었다. 류씨를 생각했다. 근심으로 몸을 굽히고 있는 그를 보고 이 불행한 사람이 치근해졌다.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룬 류씨를 새벽녘에야 눈을 붙였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어디에 와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질베르 하고 불러보았다. 그때야 선뜻 생각이 났다. 악몽이었을까. 무거운 가죽 커튼을 걷어올린 그녀는 스위스인지 바이에른인지 모를 산의 풍경을 보았으며 나무 오막살이와 기이한 형상의 종각을 보았다. 아니다. 꿈을 꾸었던 것은 아니다. 이제 그녀는 미망인이 된 것이다. 처음으로 생각한 이 말은 그녀에게 낯설고 위협적인 것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한숨을 쉬면서 몸치장을 했다. 옷을 막 입고 나자 차장이 노크한 후 문을 열었다. 손에는 명함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실례합니다. 부인. 이분이 부인께서 편리한 시간에 잠깐 만나주실 수 없냐고 하시더군요. 부인께서 이유를 알고 계실 거라고요. 그녀는 모로라고 적힌 명함을 보았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지금 몇 시죠? 열한 시입니다. 부인. 20분 후에 오시도록 전해주세요. 그분을 만나겠습니다. 그가 들어서는 것을 본 루실은 처음 파리역에서 보고 느꼈던 선량한 인상을 다시 그에게서 발견하고 마음이 다소 누그러졌다. 부인, 저의 이러한 행동은 매우 무례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은 다 같이 괴로운 처지에 놓여있으니만큼 당연히... 미안해하실 것 없어요. 루실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저도 선생님은 어떻게 부인과 제 남편이 그러한 여행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부인. 부인. 저는 어제 아침 처음으로 전화를 통해 페리냑 씨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좋으시다면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인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 혹시 무슨 단서라도 발견할 수 있을런지... 이 비극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무슨 단서라도 말입니다. 베라는 러시아 태생으로 뛰어난 미인이었습니다. 혁명이 일어나자 부모와 함께 프랑스로 왔지요. 제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나이 열여섯에 불과했지만 벌써 그지없이 멋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부인.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내에 대한 찬사 없이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동안 말을 멈추었다. 그런데... 그녀는 아마 모르는 일이겠지만 저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사랑은 저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저희 모친이나 형제들은 재산도 없는 외국인과 결혼한다고 저를 비난했지요. 저희 집안은 파리에 전통이 있고 견실한 부르조아 가문이었으니까요. 제 형제들은 상업에 종사하고 저는 교수로 있습니다. 베라는 분명히 귀족 출신이긴 하지만 어딘지 기분파이고 대담한 데가 있어 곧 식구들이 경계를 하게 되었지요. 이 끔찍한 결과는 결국 그들이 잘못 본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저는 베라를 프랑스 여자로, 제 가족의 프랑스 여자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결코 될 수 없는 일이었지요. 베라에 대해 조금도 정이 없었던 어머니는 그녀를 길들이기 위해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다. 게다가 저는 논문 준비에 몰두했었고 그래서 제 아내는 러시아인들과 어울리게 되었는데 저는 이 사회를 잘 알지도 못했거니와 그 안에서의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어려서부터 망명 생활을 했지만 그녀는 러시아에 대하여 호기심에 넘친 향수를 품고 있었지요. 그녀는 러시아어로 말하고 듣고 러시아 시인들의 시를 읽는데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곤 하였지만 저에게는 거의 병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몇 번 인간은 집에 돌아왔을 때 모르는 젊은 남자들에게 애웠어요. 그 아름답고 어려운 말을 굉장히 열을 올리면서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물어보았지요. 그녀는 한동안 망설이며 어색한 기색을 보이더니 아무렇게나 꾸며 대더군요. 다른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고지 들은 척했지요. 그는 한숨을 짓더니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어 보였다. 보십시오, 부인. 이걸 보시면 왜 제가 관대했고 그녀를 얼마나 믿었는지를 아실 겁니다. 루실은 괴롭고도 열띤 흥분을 느끼면서 사진을 받아 이국 여인의 다정한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참 어여쁘군요. 참 어리고 순진한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어리고 순진한 면이 저를 망쳤고 또 그녀를 망쳤습니다. 이 앳된 얼굴 앞에서 저는 외출이며 침묵이 암시하는 듯한 그녀의 수상한 행동을 차마 의심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인간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존재군요. 저는 7년이나 아내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칠듯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생각해 봅니다. 과연 그녀를 알고 있었는지. 루실은 창 너머로 길을 따라 좁은 골짜기로 흘러내리는 작은 물줄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정말 그렇군요. 마침내 그녀는 입을 열었다. 저도 4년 동안 한 남자와 같이 지내왔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령 체코슬로바키아로 떠난 이 여행. 이 나라에 대해 단 한 번도 제게 말한 일이 없었어요. 혹시 무슨 짐작이라도 안 가세요? 전혀 없습니다. 어제 베라의 가족에게 연락을 했죠. 떠나기 전에 그녀의 오빠를 만나봤습니다. 전 혼자서 생각해 보았죠. 혹시 그녀가 관여하고 있는 러시아 자선단체에서 러시아에서의 어떤 비밀 사명을 그녀에게 준 것은 아닐까 하고 그러나 그런 일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녀의 친구들도 저와 다름없이 충격을 받았고 매우 걱정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저는 밤새도록 수만 가지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터무니없고 심란한 것이었습니다. 참 가엾은 베라지요. 순진하게도 무모한 결단으로 어떤 계획에 나섰다가 위험을 감지하였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이제는 명예를 위해 밀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베라. 눈앞에 선합니다. 저도 바로 그렇게 질베르의 결심을 상상하고 있어요. 그도 또한 무모한 성품에 명예심이 강하고 가엾은 질베르 이렇듯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본의 아니게 그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 이 비극의 온갖 측면을 같이 살핌으로써 불행한 속에서나마 어떤 야릇한 용기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점심시간이 되자 그들은 일종의 수치심에서 서로 헤어져 식당차에서는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다. 프라그에서는 공사관의 한 서기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같은 차로 안내받았다. 그에게는 이 두 사람은 동일한 사무적 사건의 주인공들이었다. 그들을 한자리에 모으도록 한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먼저 호텔로 안내하여 짐을 풀게 한 다음 공사인 보시에 씨가 기다리고 있는 프랑스 공사관으로 안내하였다. 그는 예의바르고 입신 좋은 사람이었다. 그는 그들에게 사고 현장까지 가는 고달픈 여행을 강요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두 사람의 시신은 수도까지 운반되도록 명령을 내려놓으라고 했다. 그리고 신원은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권이나 사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서기관 한 사람이 바로 당신들을 모셔온 사람인데 기체 속에서 발견된 서류를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외무성으로 보내기 전에 두 분을 뵙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여기 손상되지 않은 여권이 있는데 전혀 비자가 없습니다. 제 아내의 여권은... 하고 모로가 말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왜냐하면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니까요. 부인께서도 남편의 계획을 모르셨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오래전부터 계획됐던 것으로 보아 더욱더 이상하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이렇습니다. 파손된 기체 속에서 발견된 서류 중에 두 통은 러시아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번역을 시켜보니 그 중 한 통은 부인의 남편을 소련의 한 항공기 제작회사에서 시험항공사로 채용한다는 계약 문서였습니다. 다른 한 통은 모스크바에서 발행된 국방당국의 한 명령서였는데 러시아의 모든 행정기관에게 프랑스 기술자 페리냑과 그의 동반자 베라로 하여금 소련 땅에 상륙하게 하며 그들을 도와서 최단 시일 내에 계약에 명시된 공장으로 안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서와 소련 당국의 통행증인가요? 하고 모로 베르네유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을 명백히 나타내며 되풀이하여 물었다. 하지만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 아내가 러시아에서 무슨 단체에 가입했다면 그것은 백러시아인의 단체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이 치명적인 사고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두 도피자는 러시아에 착륙했을 것입니다. 만약 소련 당국이 호의를 베풀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통과하리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는 오랫동안 계속됐다. 외교관다운 조심성에도 불구하고 공사 자신이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나타내는 이야기였다. 공사의 생각은 이러했다. 모로 부인과 페리냑 씨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으며 흔적도 남기지 않고 같이 도망치고자 하였다. 비행기에 의한 도피만이 모로 부인에게는 여권 없이 국경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러시아만이 두 남녀로 하여금 당국의 지원을 얻어 자취를 감춘 다음 새 신원을 가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그리하여 모로 부인은 러시아어를 알고 있는 덕택으로 그리고 남편이 모르는 교우관계를 통해 소련 대사관과 접촉을 갖게 되었으며 한편 항공사로서 커다란 재능이 있는 페리냑을 인정받게 했을 것이다. 결국 이 불행한 사고만 없었다면 이 교묘한 계획은 감쪽같이 성공했을 것이 틀림없다. 공사는 이 모든 것을 말하는데 외교적인 화술로 완곡하게 말했으나 끝내 할 이야기는 다 했던 것이다. 한편 비극의 두 주인공들은 괴로움 속에서 그의 말을 들었으며 간혹 외마디 소리로 놀라움을 표시할 뿐 이야기를 가로막지는 못했다. 공사의 말 끝에 만약 두 분께서 원하신다면 외무성에 요구하여 이 사건을 비밀에 붙이고 이로써 조사를 끝내도록 보고하겠노라고 덧붙이는 것이었다. 법의 역할이란 하고 판결을 내리기라도 하듯이 그는 말했다. 불필요한 추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추문을 덮어두는 데 있습니다. 루실의 남편과 모로의 부인 둘은 러시아로 몰래 달아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의 전개가 어떻게 될까요? 앙드레 모로아는 1885년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행복론의 저자 알랭의 제자로서 그에게서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설 불황불 대령의 침묵으로 작가 생활을 시작한 후 섬세한 연애 심리 묘사로 유명한 사랑의 풍토 등을 연달아 발표하고 바이런, 투르겐 에프 등 전기작가로서도 유명합니다. 프랑스사 등 역사학 분야에도 명절을 남겼으며 여기에 나의 꿈이 있다. 감정과 풍습, 인생을 잘 사는 기술 등의 에세이를 남긴 프랑스 대표 작가입니다. 앙드레 모로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그마한 성공과 고난에 이리일비하다가 정작 인생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앞에 놓인 시험들을 묵묵히 통과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느 순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열린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열린 마음은 사람에게 너무도 가장 귀중한 재산이 된다. 라고 말이죠. 예기치 못한 일의 주인공 류실은 앞으로 어떻게 앞에 놓인 시험을 통과할지. 다음 방송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